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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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성벌전 본인 몸도 지금 안좋아 반쪽이 본인 몸도 안좋아 내 몸에 안좋은 기운이 돌아요 머리가 아주 띵이 머리가 죽었어 아파서 본인은 내 정신을 빼놓고 당겨 머리에 흘린 것처럼 내 정신을 빼놓고 당긴다고 해 그런 뇌정신을 빼놓고 당겨 젊은 남자 젊은 남자인지 할머니인지 할아버지인지 본인이 중간중간 이렇게 막 바뀌어 나이가 얼마나 남자가 30대냐 40대냐 그래 어떻게 보면 40대 같기도 하고 누가 죽었어? 어? 본신랑? 본신랑이 죽었어? 그니까 하는 소리 본인 따라다니잖아 어? 언제 죽었어? 오래됐어요? 본인 그걸 본인 본인이 신랑 본신랑 죽고나서 본인이 손실을 놓고 사는데 모르셨어? 본인이 엉뚱한 짓 한다고 응? 지금 양떼라 그랬죠? 신랑이? 하아 내가 봤을 때는 힘들어 본인하고 살기가 살기가 팍팍해 응? 응?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다니 놓자니 그렇고 본인이 좋으니까 못 놓고 근데 본인하고 살기는 본인이 버거워 남자가 어? 어? 근데도 사고 싶으시죠? 본인은 본인 신랑이 어? 본 신랑이 지금 본인을 해가를 놓잖아 그쵸 응 본 신랑이 본인을 지금 사는게 해가를 놓는거야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응? 본인도 느끼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본 신랑은 좋은데 가라고 보내셔 했는데 근데도 안 갔어? 그 한참은 안 오고 하는데 어? 그때 한참은 우리 안 왔어요 근데 그때 와서 자꾸 나 데려가겠다 그러렸나 응 욕점 뱉었거든요 그 한참은 안 오는데 네 하여튼 그 꿈이 좀 어몽으로 있잖아요 네 싸우게 되고 이제 응 하여튼 미리 하여튼 어몽으로 싸우고 또 싸워서 막 그것도 그래서 이제 안 버니까 괜찮은데 네 그 사람이 허가를 낳아요 그치 안 갔어 힘들게 나와서 이렇게 좀 힘들게 먼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힘들게 우리나라 사시는데 그분이 본 신랑이 자꾸 본인이 괴롭히고 있어 잠잠 그 사람이 보이면 그 본 신랑을 보면 지금 신랑하고 아마 피터지게 싸울 거예요 그쵸? 그 답은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편해 언제 하셨는지 몰라도 제대로 제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보내세요 보내셔야지만 본인이 편해 알았죠? 혹시 나한테는 다른 건 없어요? 비치는 건 없어요? 응? 다른 걸 비치는 건 없어요? 다른 걸 비치는 건 없냐고요? 본인은 그 신랑도 비치고요 그리고 애기도 보여요 애기 근데 이동수가 또 있어요 이동수요? 네 이동수라는 거는 직장 옮기든지 집을 옮기든지 이동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기 유타시키는 애기 있어요? 네 애기도 봅니다 그 애기는 본 신랑 얘기에요? 그죠? 왜 그러면 신랑이 그 애기를 손잡고 당기잖아요 본인한테 오는 게 자꾸 본인이 지금 힘들고 안 되는 게 거기서 막히는 거예요 하 허 흠 그러고 흠 하 자... 자꾸 왜 신랑이 신랑이 자꾸 왜log어 보여? 나와요? 응. 그럼 어떻게 되세요? 내내 그쪽 방면 저긴데. 나이가 나이가. 본인보다 한 살이 많냐 죽냐 그래. 겁나? 응. 또리또리야. 네? 또래라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자가 나이 먹는 스타일이 아냐 나이는. 어떻게 보면 먹어보이기도 하고 또 애 떠 보이기도 하고. 자기 뭘 굉장히 가꾸는 여자야. 뭐 하는 여자가 아가씨예요? 뭐 한다고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니에요. 한번 실패한 사람이야. 좀 더 전화드릴게요. 손님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이 더. 신랑이 여자 저게 바람 피해서 더 싸우거든 지금. 들키지는 않으면 되는데. 자꾸 본인이 이제 들켜. 그게 탈이야 또. 본인도 눈치챘을 텐데. 거기서 신랑이 이게 뻘짓. 어? 아니래요. 이 신랑이. 이 신랑이.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랑이 여자 있는 게 이. 신랑 본인. 죽은 신랑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이 사람을 끌어다가 딴 여자가 갖다 붙여. 거기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나 아니래? 미칠 정도지. 지금 있는 사람이 본인을 막 또라이 만들어버려. 막 이상한 쪽으로 뭐라. 그죠? 그거 봐. 부모님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면. 어? 그 부모님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혼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난 처음에. 이혼하래요? 이혼하자고 내 보고 있잖아. 그런데. 신랑이. 그 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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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하기 싫다고. 그 여자가 있어서. 그. 본인 신랑이. 그 여자가 있어서. 이혼하자는 소리 할 거예요. 이혼하자는 소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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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살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같이 사는 거. 하. 내가 봤을 땐 같이 못 살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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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가 없으면 이오라야 소리 안 하지. 그렇죠? 아니, 그니까 지금 있어서 들어오나 그러는 거예요? 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만나고 다녀요? 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쪽에? 긴기도요? 네. 긴기도 쪽에 있어요. 그 사람 일을 안 해요? 응? 일을 안 해요? 저런 때에 만났는데, 낮에도 한 번 만나고. 낮에도 일을 안 해요. 신랑 지금 일을 안 해요. 그 근처에 있어요. 여자가? 응. 근데... 근데 왜 없다고 그러지? 그럼 바람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지. 이곳에서? 아니, 나는 내가 바람이 있으면 있잖아. 그냥 이곳에서 부딪히지. 있으면 이혼하자고? 응. 그래서 자기는 뭐 꼭 돼. 네. 이혼을 하자니까. 너희가 오직 이혼을 하고, 얼마 동안 이혼을 하고 같이 살자고. 얼마 동안 이혼을 하고 같이 살자고 이제, 거기서 안 떨어지고 돼야 돼. 이혼을 도전하고 같이 살자고. 이혼을 도전하고 같이 살자고? 신랑이? 수법이지. 그거야. 거기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 그 인간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여사? 그쵸. 좋아하는 거죠. 수법이지. 그건 우선 일단은 이혼하려고 수법이죠.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건 벌써 답은 나와 있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본인 부부관계가 얼마나 있어? 언제부터 안 했어? 내가 봤을 때는 100분 후. 그 정도로 안 했으면. 적어가는 거지.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이혼하라고 하고 안 하는 건 언니의 선택이야. 우리네가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조언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이혼하라고 말할 수는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거는 선택이야. 언니가 꼭 끝내 붙잡고 싶다. 그거는 끝끝내 붙잡으세요, 그거는. 제 삶은 나중에라도. 혹시 나중에 신랑 그쪽으로 애는 있어요, 이제? 없어요. 없는 팔자예요? 네. 애는 아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없는 팔자예요? 본인하고 신랑 사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신랑하고? 나중에라도 아무 사람이나 성함 없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방법을 이제 해달라도 안 되면 나중에 방법을 일러드릴게, 일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혼하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본인은 이제 참고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이 분은 그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 그런데 거기에 투번은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언니가 더 좋아해. 남자들은 도망가는 거고. 그 여자 때문에 이혼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수혜에 넘어가신 분한테. 지금 어차피 지금 달리겠다고 그러는데. 그 하자만 하면 근데 다시 이혼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직 조언을 하고 있어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조언을 하는데 지금 자꾸 부딪치잖아. 부딪치고 싸우니까 지금. 언니가 가만히 냅두면 안 나가. 맞아요. 언니가 달달 볶으니까 나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지켜보셔. 내가 봤을 때 언니가 달달 볶으니까 나가는 거야. 언니도 승질 만만치 않아. 허허허. 그러니까 이 남자를 안 놓치고 싶으면 볶으지 마세요. 그리고 슬슬 내 거로 만드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안 입고 있고 더러워도 내 거로 만드셔야 돼. 나중에 진짜 힘들다. 여자를 떼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반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지금 그쪽 검색하시는 거예요? 네. 만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다고요? 네. 두 달이냐, 세 달이냐 그래. 얼마 안 됐어요. 한 5개월 됐나? 아니 5개월은 됐겠다. 이제 시작이니까. 5개월 됐으면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내려왔어요. 집에요? 본인 집에? 여자가 하나 왔었어? 왔다 간 거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주 모르는 사람 아니야, 언니가. 내가 아는 사람 아니야? 아는 사람 말고? 한 두 번 봤을까? 한 두 번 봤을까? 한 두 번 스쳤을 거예요, 엄마. 응? 스쳤다고. 또렷하게 본 게 아니고 스친, 스쳤다고. 키 작아요?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언니보다는 좀 작지. 여자가 같이 살라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다시 살자고 그러지. 일단은 이혼하고 같이 살자 그랬다며. 그 회사하고 지금 안 만나는 거. 그렇죠. 이 신랑은 언니도 놓기 싫고 이쪽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네. 이쪽 여자는 여자대로 이혼해라, 볶는 거고. 언니는 언니대로 또 볶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신랑은. 신랑은. 나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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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런데 확실하게 물종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좀 있으면 잡혀요. 좀 있으면 잡혀요. 그 잡히는 게 3, 4월달? 3월달이냐 4월달이냐 잡힐 거예요. 한번 보세요. 조금 잡힙니다. 그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확실한 물종을 잡을 때까지는 참으셔야 돼. 머리가 아주 약해요. 잔머리 잘 굴려요. 신랑이. 잔머리 잘 굴려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언니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빈틈이 보이거든요. 빈틈이 보니까 그때 한번 보세요. 알았죠? 네. 그럼 그 만약에 이혼 안 하고 살고 싶으면 내가 이제 그분 합의를 붙여드릴게. 알았죠? 네. 네. 잉공잎. 네. 끝. 끝. 끝.